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으흠 와 오늘 촬영은 어 처음 2회차로 찍을 건데 그게 뭐냐 어 뭐 축산에 관련된 어 교육영상 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1회차는 전라북도 익산으로 이동합니다 아 멀다 얼음 뭐 다행히 혼자 가지 않구요 스텝들이랑 같이 이동하게 됐는데 그거 하나는 좋네요 아 멀다 뭐라 생각만 해도 머네요 아 우선은 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스럽고 걱정이 좀 많네요 엔지 안나게 잘해대는데 아 걱정이네요 걱정 그래도 이동하면서 대사도 보고 컨디션도 조절하고 다했어 이렇게 나오게끔 꿀찰 하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이라서 그런지 아 뭐야 밤이라서 그런지 아 새벽 새벽이라서 그런지 많이 쌀쌀하네요 그래도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해서 잘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이 동네가 이 이수라는 이 동네가 이수라는 지하철역이 복잡하네요 아무튼 그래도 잘 도착했어요 자 그럼 이제 출구를 찾아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여긴가 저긴가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60km 변호게 끝나서 정리하면 60km 차론 자체롬해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아 잘 이뤄야 될 것 같아 너 뭐야 신났어? 신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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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머니 얘기하고 기사를 외고 있습니다 신났다 신났는데 신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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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앉아 손 앉아 앉아 어 뭐야? 안앞다 앉아 개팔이고만 앉아 왜어떻게 해야해 또있어 앉아 아무도 앉아를 모르는 강아지 드디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옷 갈아입고 이제 제 장면 등장할 곳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방식복 뭐지? 정진복? 이거 입어서 되는지 따뜻하네요 오 크리스티 오 크리스티 오 크리스티 오 크리스티 오 크리스티 오 크리스티 오 마 크리스티 오늘 너 간절하게? 오 마 네 너의 노래를 Cab지만 Lo – petits 컴me Web 저희 한번 리딩 좀 한번 해보실까요? 저희 준비했습니다. 네, 실례지만 죄송합니다. 이 편이요? 너무 길어? 두려워, 두려워. 두려워, 두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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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음~~~ 자영 끝났습니다 부대네요 부대도 뭐 변수판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저는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 너무 춥네요